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기도, 성령, 사랑 핵심 단어를 이렇게 쭉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믿음인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것은 두 번 진실로 진실로 강조를 자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하신 일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인간이 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그런데 뭐냐면 믿는 자 때 믿는 자는 이게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글쓰를 믿는 거죠 예수 글쓰를 증거하는 신약 구약의 내용은 예수 글쓰는데 신약 구약 약속인데 원약이기 때문에 조건이에요 쌍방 계약이에요 믿으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주님 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나는 지체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면 말씀을 믿는 건데 말씀이 영이요 생명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믿을 때 말씀이 내 영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봉 6장 63별에 내가 너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 성령이 생명 흘러가고 생수가 우리가 물 공기 육신을 그러잖아요 몸에 물 위에 생명을 주거든요 공기의 산소가 생명을 주거든요 성령도 똑같아요 생수로 내 영혼을 생명을 주고 성령의 산소를 마신 것이 기도고 그래서 생명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능력이 되는데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믿음 놀라운 그 믿음 보고 네 믿음 들을 죄다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그 믿음 그 믿음이 뭐였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말만 해도 우리 집 안 오셔도 역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그 믿음도 들을 죄다 그 시로 하이의 병이 나으니라 이런 내용이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마치 전선절의 크기 수도관의 크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념과 신앙이 있어요 신념 할 수 있다 된다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확신에서 한 사람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근데 그건 100%는 아니에요 신념이지 신앙 약속은 100% 돼요 100% 근데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사한 믿음인가 사한 믿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그래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명제 손짓도 났고 이런 사한 믿음 생명의 믿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큰일도 하게 된다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건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셔서 하나 보자 우편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려니 그래서 여기서 내가 행하려니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행한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행하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지하시겠다 여러분 대통령이 저를 만나가지고 걱정 마세요 그냥 결제 올리세요 내가 결제해 줄게 예수님 꼭 그러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해 줄게 내 이름을 구하기만 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론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이 시장이 찢어서 새롭고 산이 기회에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의 그 말은 주님이 그 말은 당신이 아니겠죠 그럼 언제 보이사 성령의 옷이 오수 성령 강림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가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믿음기도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와요 성령 내가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너희 속에 그하심이라 제가 오늘 설교 철점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요 성령이 오셔버리면 다 돼요 우리가 성령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믿었을 때 기도할 때 또 어떻게 보면 기도와 믿음 믿음과 기도 좀 순서가 바꿀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 붙잡고 말씀이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데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기도와 말씀 아니고는 성령이 안 와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그냥 오지 않아요 성령이 이라결람은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를 통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를 통과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과해야 돼 말씀이 영이오 생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변화돼서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칠판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세 단계로 나옵니다 첫째 애국 광야 가난 세 단계가 뭘 의미하냐 애국에서 인생은 유괴속한 사람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유괴속한 사람 애국은 세상이고 바롱은 사탄 밑에 유괴속한 사람 애국 출 애국 애국의 탈출 세상의 탈출 홍해바다 끝두고 우리 믿는 사람은 출 애국한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광야생활 바로 가난 땅에 못 갔어요 40년 광야생활 해야 돼요 원래 광야생활 오는 게 아니에요 여우사 갈레버 믿음은 갔어요 나머지 전부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거의 광야 훈련을 거쳐요 광야가 좋아요 안 좋아요 뜨거운 태양빛 모래사장 돌밭 아무것도 없어 매일 만나먹고 반석에 생수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광야길이 있어요 광야길 이게 뭐냐면 연단 훈련 연단 훈련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가요? 초신자 때는 기동답도 잘 돼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다루시고 만지시고 깨뜨리시고 부서뜨려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말씀대로 살라고 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이대로 살라고 할수록 어렵네 어렵네 그래야지 그게 우리는 체질이 안 돼서 말씀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광야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육신에 속한 자라다 고린도끼가 식이와 분쟁이 있어 육신에 속했다 그랬거든요 고린도끼가 은사도 풍부했는데 육신에 신령한 자라 안 했더라고 아 식이와 분쟁이 있으니까 자아가 살았어 서로 싸워 육신에 속했다 이거야 근데 이게 광야를 딱 끝나고 나면 요단강을 끝내요 홍해는 물세를 요단강 성령에 불세를 받고 나니까 가난한 땅에 가는데 가난한 땅은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 무슨 얘기냐면 아니 가난한 땅은 요단강 건너간 만나리 요단강 가난한 땅 그거 천국인데 적과 꼬리는 가난한 땅은 육신에 이 땅에 살아도 내 마음에 천국을 느껴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 평강에 와야 돼 여러분 제일로 맘 편에 살지라 맘 편에 살아라 밤이 평강에 와야 돼 성령의 기쁨이 오고 평강에 오고 감사하고 실학이 오고 내가 하늘의 기쁨 가난한 땅은 천국을 내가 누려본 인생 그가 신령한 자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한 데 육신에 속한 자라다 그러면 육신의 원수가 뭘까 육신의 소역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암호 이성의 자랑 이건 광야에서 원수가 누구냐 암말렉과 싸웠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암말렉은 뭐냐면 에서의 손자적석 팥죽 한긋에 장자 명파라본 에서의 손자적석 암말렉과 싸울 때 주력기 17장의 요소가 말씀의 칼라로 막 싸워요 그런데 모세가 뒤에 손을 들어서 이기고 내리면 졌다 그 얘기가 나오죠 아름과 훌이 붙잡아졌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암말렉과 싸운 육신과 싸운 것은 말씀의 칼라로 싸우지만 성령의 기도가 있어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신이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따라가서 성령이 다스려야만 육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육신의 소욕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멐렉과 싸우는데 아멐렉과 싸울 때 뭐라고 하냐면 여왕이시 여왕 승리하면서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육신은 대대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육신을 이겨버렸네 육신을 이겨버렸어 말당해서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움의 대상이 육신의 소욕 바울이 내 속사람 하나를 들고 왔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놓으라 오어라 나는 공감한 자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날 건드릴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그랬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오어라 나는 공감한 자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드릴까 나는 죽을 놈이요 지옥가야 돼 나는 죄인의 개수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죄 밖에 안 보여야 돼요 놀라운 것은 추리기 17장에 16장에 만나 먹고 그 다음에 생수 마시고 나서 안 말라기 딱 등장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육신이 원수를 하게 해야 하는 그런 말을 육신이 원수를 육신이 원수라고 이해가 안 돼 원래 육은 몸이 해야 돼 에덴의 몸이 몸이 타는 건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육은 문제가 있어요 절대 육은 본능 짐승 같은 성격이 나와 육은 절대 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이기는 길은 반석 생수 마시고 나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 너무 정말 우리의 정신 차려의 것이 뭐냐면 흡은 홍해의 바다를 가는 걸 보고 그리고 열가의 재앙을 내린 것을 보고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저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냐보라고 망하게 멸망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 올려줬고 가하나마다 하루 2만 3천명이 죽었어요 참 이상하다 그들이 가하나마다 2만 3천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봤어요 못봤어요 봤어요 아니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물벽을 통과했다니까 열가의 재앙을 내린 것을 보았다니까 왜 보고도 가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몰라서 가는 겁니까 지금은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속에 내 속에 정욕은 살아계시면 눈으로 보고도 안 돼 이거 꿈틀꿈틀해버려 2만 3천명 가라받아 죽었어요 지옥갔어 어떻게 하라고 나는요 정말 우리 목해를 하면서 다 천국 가야 된대 그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세례받았거든요 세례받았어요 근데 이거 하는 거냐고요 안다니까요 못 이겨 욕심을 내 속에 그래서 원수는 세 가지입니다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 세상은 밖에 있는 원수 마귀는 온격조정 육신은 세상 사랑하고 세상이 이건 마귀고 육신은 세상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서 지옥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길이 뭘까 육신을 깨뜨리고 죽여야 돼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찌르고 쪼개가지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수술하고 바꿔야 내 속에 그래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통회하세요 지옥 그리고 울고 기도할 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참회기도 꼭 시켜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회개해 토하라고 하려고 토해야 돼요 왜 약간 귀신이 들어온가 내 안에 더러운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쥐새끼가 오고 파리가 오더라고 거룩한 곳에 귀신이 안 와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 그걸 토한 거 회개한 거 뭘로 말씀해 검으로 찔러 쪼개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소원스러우면 안 돼요 회개를 많이 시키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회개 안 하면 회개하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회개의 보혜를 잇는 곳에 회개 성령이 오기 때문에 문제는 성령이 오는 것이 초점인데 이게 아마도 믿음, 기도, 성령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이것 좀 깨뜨리고 훈련시키는데 하나님 회개시키려고 고난을 주고 연담 훈련을 시켜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나의 가는 길을 오지 그가 아시나이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자 욕같이 으롭고 욕같이 동방이 오기고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불 속에 넣어버렸어요 열 자녀 죽어버리고 온몸에 악착이 나고 그만 모든 재산 다 없어져버리고 근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지 그가 아시나이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자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금방 기둥답되고 물질이 뽑고 자녀가 잘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사사건건 다루시고 깨뜨리시고 부숴뜨려가지고 사사건건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과제 이게 무엇일까 왜 고난을 줍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이뤄내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이다 여러분 누가 은혜받을까 십년이 가난한 은혜받거든요 팔복의 첫째가 십년이 가난한 천국이에요 애통한 자 의회줄이고 목마른 자 금융인 자 아니 복받아야 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맨날 십년이 가난 애통하고 질 짜고 그러라고요 어쩔 수 없다 누구 죄성 타락된 거 어쩔 수 없어 홍해바다 가는 거 보고 그리고 내가 보고도 가는 거잖아 지옥 갔어 그게 낫겠냐 왜 좀 때려갖고 혼 좀 내갖고 깨뜨려갖고 십년이 가난하고 애통해갖고 변화시킨 게 낫겠냐 여러분 성령 은혜 정말로 말씀의 금융에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요단강의 불세를 받고 그러면서 가난한 땅 가는데 가난한 땅은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뭘까 이게 베드로스 1장 4절에 신의 성품이 나와요 그 신의 성품 8단계인데 여기서 1단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이런 믿는 사람이 덕세로가 꼴보기 싫으면 안 돼요 자기 혼자 기도 많이 한다고 대표 기도 식당에 기도하면서 막 기도가 있으면 옆에다 듣기 싫어 혼자 길게 해야지 믿음의 덕스러워야지 예수님은 이상하게 꼴보기 싫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볼 때 향기가 나야지 덕을 덕이 있으면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이 말씀 있어야지 지식이 있으면 사랑하고 싶으려고 절제 좀 이어 절제하고 나면 인내 인내 먼저 이뤄야죠 인내의 경건 경건이도 윗도 한 개들하고 참어도 찡그리지 말고 웃음에 참어 경건하게 경건의 형제 위에 7중집까지 가버리면 믿는 사람이 위에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사랑인데 이건 아가페 사랑 원숙과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에요 7중집은 형제 위에 믿는 사람이 위에 그 이상 8중집까지 가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의 성품인데 믿음과 사랑이 되면 이게 신령한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높이 되고 잘되고 명예 부귀 권세 물론 있어야 되죠 그거 인생의 목적입니까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고 말라져볼 걸 그걸 가지고 인생 목숨 걸고 거기에 인생 무언 인생 걸어야 되겠어요 신령한자가 뭔가 예심을 닿는 거예요 예심이 어떻게 할까 예심이 하기에 원한 그대로 사는데 그대로 사라지지 않아 용서가 될까 말로 안 돼 용서가 되어진 용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게 영의 사람 성의의 사람 되는데 그 과정이 뚝딱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손에 너를 다룰게 내가 주물떡 주물떡 할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참말로 어려워요 야곱이 분일 체험하고 거기서 야포가 기도하고 영의 사람 이슬을 바깥잖아요 권한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고백을 해요 바로왕이 축복해 주면서 험악한 세월 그런데 야곱이 영생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을 기도해 주는데 에브라함 문하세를 팔에 어긋맞게 해 줘요 아니 아버지 문하세 큰아들한테 오른손 안다 에브라함이 더 큰자가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 준다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야곱은 야곱은 영의 사람 됐어요 열두 아들 분량들 다 축복해 주거라 유다가 앞으로 예수 집화가 될 것이고 요셉은 세임교 때 무성 가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고 전부 그대로 정확하게 애원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영의 신령한 사람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나는 인생 산재수야 너무 힘들어 남편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다 힘들어요 근데 나 혼자 정말 가만히 갈라가면 힘들 것도 없어 사실은 그저 민족을 나라를 교회에 간섭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온도록 세상 짐을 다 지고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래 그래 네가 내 마음 가지고 울고 기도구나 다 알 수요 근데 하나님을 쓰신 사람은 시험도 크더라고 마귀가 꼭 알아 밀고 더 강한 마귀가 와버려 근데 그걸 이긴 사람들의 얘기가 다이세의 얘기인데 오늘 신령한 자가 그 사람이 뭘까 여기서 가난한 땅에 산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이세은 곤랏 앞에 너는 칼과 창가 단청원이요 망고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너는 오늘 짐승이 밥된다 한번 돌멋대로 던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다이슨 4차원의 삶을 살아요 여기 신령한자는 4차원이라고 그래요 영의 차원을 살아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울멋대로 같이 던져갖고 그러니까 신령한자가 되면 원수를 이기는데 그러면 다이세에게 곤랏이 딱 붙여줬어요 곤랏을 이겨줘야 돼 그런데 곤랏을 이긴 사건이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나라 이른데 사우랑의 후계자가 결국 다이수로 바꿔진 그 계기가 곤랏을 이겨야 돼 그 곤랏이 이긴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한테 큰 계획 였더라고 누가 곤랏을 이길까 다이세 나가서 이겨줬어요 다이세 지신 거예요 그냥 다이세 왕 고령이 아니예요 오늘 사단의 시간이 많다면 바로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곤랏을 이겨줘야 돼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너부 왕이 큰 꿈을 봤는데 신상이 있는데 뜨인 돌이 날아갖고 그 신상을 때려 부숴가지고 그게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그것이 전세계 역사를 말하는데 그게 신상이 곤랏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수 모여야 예수 모여야 때문에 그게 곤랏이 사단인데 예수 기록되어 세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물멧돌이 산돌을 말이야 산돌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 이겼다는 그 사건 자체가 생각하게 성경에 그림을 그리는데 결국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곤랏이 아무도 못했는데 다이씨이 이겨줬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오늘 신령한 자산은 바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곤랏 때문에 죽겄대 아무나 해볼 수 있는 곤랏 같으면 다이씨이 위대해지겠냐고 아무도 못해보니까 곤랏이 이겼어요 다이씨이 위대해진 거지 오늘 우리에게 나라시험 교회시험 다 있어요 가정시험 그걸 이긴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믿고 받은 지로 믿어라 여기에 신령한 자가 되면 사랑 믿음 능력인데 이게 신부의 삶이고 자녀의 삶이에요 신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다시 이렇게 표현해갈 수 있어요 이게 성막으로 한번 기도를 생각해봤는데 여기에 초보가 노재단 성소 지성소 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성소가 법계가 있는 거이고 구름기둥 불기둥 여기에 임했어요 하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게 하죠 신령은 성력 임재 진정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주일 안예배 점자나 예배 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영예사람 아무리선도 편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조용해 해서 이렇게 안 하고도 불받고 능력받으면 그 능력이 없으니까 별 방법을 다 해봐요 목적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해석이 쉽까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얻은 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냐 그런 것도 불기도 이만 나는 생명있는 교회라면 지성소에 성이임재가 오고 신부된 교회 휴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재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성소 신앙이 영적 신앙인데 이게 무슨 신령한 자라 제가 영혼육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육이 있는데 영이 지성소예요 영혼 영 영이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내 영속에 임해요 영속에 설교가 영이오 생명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철학자가 적고 훌륭한 말하고 막 좋은 말 많이 해봐야 영의 영식이 안 돼요 성경밖에 없어 누에는 뽕만 먹어야 돼 뽕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짜서 신령한 젖 어떻게 은혜로 겪어 오늘 이 말씀 끝끝 깨닫고 내 것 받으면 여러분 영이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신앙 무슨 얘기냐면 영의 신앙 지성소고 신령한 자고 다 여기로 근데 문제는 신령한 자가 되는 거요 신령한 자가 뭘까 그게 결국 사랑의 삶인데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 내가 길이요 질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 잡고 아버지 골자갑다 할 때 길 질 생명도 세 단계로 나왔어요 여기 애국에 애국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1단계 길로 봐야 돼 길 근데 여기서 길이 나와가지고 2단계 진리 다 진리 3단계 생명 다 생명 자 어느 단계 제일 높은 단계예요 생명 단계죠 생명이 뭔가 말씀이 영역 생명 예수님이 생명에 떡을 주고 생명인데 근데 그냥 생명 단계에 가려면 신령한 자는 사랑이거든요 신령한 자는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생명은 어원이 같아요 결국 생명 주려면 사랑해주면 생명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저 사랑하사 독선을 주셨으니 그러면 사랑해서 아들 주는데 영생을 깨라미라 사랑이 영생 사랑이 생명 주는 거잖아요 사랑해주면 생명 주는 건데 내가 생명의 단계에 생명의 단계에 영의 단계에 어떻게 이룰 것이냐 오늘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아이고 사랑이 좋은 거 모릅니까 믿음이 좋은 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안 돼 어떻게 제가 사랑해줘요 내가 생명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의 사람 되냐고요 성령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빚어야 되겠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 통과해야 돼 진리 진리 질을 통과 이 진리 통과는 간단한 것 같죠 진리가 말씀에 대해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는 공짜라고 주는데 진리는 공짜 아니에요 은혜는 거절을 써문데 진리는 나를 부담스럽게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성경이 전부 진리 이대로 살아라네 힘들어 은혜는 거절을 준건데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고 사랑해 용서해 용서가 안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 씨름해야 돼 이걸 붙잡고 울어야 돼 이 정도 울 울면서 나는 이 정도 만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져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이 검이 되고 찌르고 회개시키가 나를 만들어서 완전히 빚어 빚어버려요 빚어야 돼 만들어 그것을 뭘로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진리가 무슨 흙이 진리예요 흙이 하나 말씀을 만들었는데 흙은 정지가 하다는 거예요 흙은 신인대로 콩심 콩농 80 판납 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라의 인생을 이 성경 속에 내가 묻어부러 내가 죽어부르고 씨앗이 되면 때가 되면 싸게 나는데 그 씨앗이 문제인데 살아있는 씨앗인가 죽은 씨앗인가 뭐라고요 씨앗 종자가 죽은 종자는 절대 열매 안 믿어 자 내가 헌신했어요 했는데 열매 없어 남 자랑하려고 했어 그건 너는 죽은 씨앗이요 네가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영어만 사랑하고 주님만 내 인생이 그랬어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집어넣다 하나님은 파괴한다고요 절대로 억울할 일 없어 살려주셔 근데 내가 달아가려고 했어 그거 죽은 씨앗이다 죽은 씨앗이요 너 싹이 안 나 그건 정직해 성경만 쓰면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속으려고 안 속아 만을이 여긴 받지 않냐 만을이 여긴 받지 않냐 한 것이요 심도 아버지 또 내가 문제네 씨앗도 종자도 똑똑히 여물씨앗 말씀과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리를 통한다는 것이 흑이로 생각한다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주님을 해서 헌신하고 난 주님을 해서 기도하고 난 주님을 사랑을 위해서 인생 다 드렸어요 다 봤다 다 봤다 너 절대 눈물이기도 너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내가 거두리라고 흑은 정직해 말씀은 정직해 절대로 기다려봐라 그런데요 난 흑 속에서 다 너무 답답해 너무 캄캄하고 스키차고 냄새 나고 나 알아지도 안하고 나 못 견디겠어요 나와버려 너 나오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햇빛 바버렸어 너 근데 흑 속에서 죽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부숴져야 되고 흑이 나를 죽여서 캄캄한데 그 밀알의 우미 우미 토달을 하려면 껍질이 깨지고 벗겨진데 껍질이 빼겨지고 벗겨진 것이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여기 통과하면 되는데 여기만 통과하면 생명이 생명이 흘러가요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내 안에서 여기가 문제 여기 통과한 것이 요단과한 건데 여기 십자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받게 죽은 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니까 못받게 죽으니까 죽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니까 성령이 나버리 내 안에 주님만 살아버리면 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에서 죽어 이게 능력인데요 이게 모세가 80을 먹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고 네 신을 벗어라 그것이 시험이에요 네 죽은 양도에 딱 양도 그것이 너 죽어 그 말이거든요 네 신은 네 이력서 네 신발 이 이력서 좋아하지마 너 과학학 뭐 나왔다 너 과학학 이 이력서 신발 벗어 네 자랑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해 새벽신물로 주님의 생명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고 지팡이 되고 이게 뭐냐 뱀은 애국의 이 신을 이 권세를 사단하고 나한테 주었다는 신호고 그걸로 이제 역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죽는 이 얘기가 죽는 얘기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죽어져야 하는데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해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죽어야 돼 그게 훈련 현장이 사람마다 다른데 요셉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보디바라 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군통들이려 세상에 세상에 창피해도 더럽게 그런 죄 참아야 돼 그때가 요셉 나하고 스물여덕이거든요 그리고 그 꿈에서 그 술공간에 잊어먹어버려 왕한테 빨리 말해드렸는데 2년만에 생각나서 그때 또 꿈을 때가 돼 2년간 너 죽어 혹속에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기한이더라고 다위도 쫓겨다니고 죽어라고 고생을 해요 사우랑 때문에 너 죽어 깨뜨려 그래서 다위도 30세 요셉 30세 그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십자가 진 사람들은요 나 십자가 진 그런 말하면 십자가 벗고 말하지마 울고 기도해 감사합니다 그 사람 넘어진 거 보디바라 쳤 그거 다 얘기하면 보디바라 깨져 이혼해 네가 아무 말만 가만히 있어 그걸 어떻게 견뎌야 진짜 어떻게 괜히 그래서 요셉은 다 죽어야 되고 다윗이 보세요 시무이가 돌 던지고 죽여 따로 오잖아요 아비자가 죽인다니까 놔둬라 놔둬라 내 아들도 반여건데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저런데 아느냐고 다 참고 죽어버리더라고 기독교 능력이요 세상에 똑똑어 잘난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재능 능력 있는 사람 물론 이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준다는 사람 말다니는 소리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파악한 것이 너야 너 네 자신 네 생각 이런 거 같은 거 바로 그리스에 좀 복종 좀 해봐 뭔 생각을 복잡을 해 너 나만 얘 문득병나는가 엘리사가 딱 시험해요 아니 수천릇끼리 군대 장관에 왔으면 나와봐야지 콧백이도 안 보여 나오더라도 안 해 문학이 나오더라고 정원한테 쫙 가서 목욕 일곱 번이래요 나만이 확 멋지 내가 군대 장관에 이만한데 이거 뭐지 왔는데 선진자가 나만에 정원한테 멋지 목욕을 하고 가 화가 나옵니다 그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안수해 줘야지 안수 안 해 줬어 너 가서 이거 뭐 너 지금 계급장 견장 의리의리 장관 그런 옷 좀 벗어라 네 자랑 알물뚱이 돼서 들어갔다 일곱 번에 애기가 치러 그게 능력이더라고 그랬더니 나설을 때 성경 무슨 얘기냐고 무슨 얘기냐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시험이 와요 수많은 시험이 와요 참 근데 내가 왔다 이거입니다 내가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마귀와 싸움이니까 이걸 학교가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근데 그게 무슨 얘기 여기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지금 지성소 들어간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저희 육체인데 새롭게 산 길러있어요 이게 자아 깨지고요 여기요 일곱 금초대 성령 충만 떡상 향단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요 이 휘장 좀 찢어라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근데 휘장 깨진 것이나 자아가 깨진 것이 기도원 삼백영사에서 해답을 줬어요 항아리 핵불을 감춰가지고 그거 기도원 영어 칼이 하고 항아리 때려 부서래 근데 항아리 이 보배를 이 항아리 육신이 그 핵불 성령인데 이게 항아리 핵불이 나오면 되는데 그걸 와장창창 깨버려야 돼 그랬더니 핵불 나가니까 적군들이 13월째 자기들끼리 싸워가고 깨끗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300명이 나를 깨뜨린 사람 누군가 보세요 내가 자아를 깨뜨린 똑같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못받게 죽은다니 말이오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야 돼 그럼 주님이 다 버셔요 됐다 됐다 합격 너 쓴다 그럼 주님이 쓰세요 그 신령한 내용은 되면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 어려운지 그걸 통과하려고 그래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오 그 사람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셔 사우랑을 싸웠고 다이슨을 꽉 몽땅이 쳐부르잖아요 근데 사우랑 때문에 다이슨이 빚어져서 만들어졌어요 불 속에 넣다 뺐다 해야 돼 그거의 영의 세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성령이 나타나면 끝나래요 성령이 그 다음에 사랑까지는 오늘 시간에 설교 끝내겠습니다